오늘 은혜 받고 승치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짧아서요 같이 합도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금요 말씀에서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황홀한 로맨스라고 했습니다 비록 오늘 지금 이 시간 새벽 아침이라서 정신도 이제 덜 깨서 좀 그렇지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황홀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드러내야 하는 삶의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본치유입니다 이 근본치유가 되려면요 예배 중심의 삶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려고 여기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야 그죠?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못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흔들려 얼마 전에 태풍 우리 신남로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죠? 당시에 부산의 그 고층 빌딩에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리창 틀을 고정시키거나 유리창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틈을 막아야 한다고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 말은요 태풍이 태풍 자체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것이 아니래요 유리창 자체가 흔들리면 바람에 의해서 유리창이 흔들리면 그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유리창 틀에 그 창이 안 흔들리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안 깨진다는 거예요 안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과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불신향을 주면서 흔들어버립니다 우리를 자 그래서요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 불신향의 이 사탄 마귀를 무력화시키려면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로 충만하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요 하나님 준비해 주신 참된 은약을 깨닫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험한 순냥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대의 복음운동의 주인공이 되어 나중 영광이 더 큰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첫째 체험한 은약입니다 체험한 은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정하여 여하 이래를 체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요 아까 1절에 있는 앞부분이에요 그 일 후에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요 바로 그 일 후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일은요 히브리어로 다바라입니다 다바라 자 일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원래 뜻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후에 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신 은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시험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한 그 말씀 그 은약은 뭐냐면요 다 하시잖아요 그죠 장식이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처음으로 은약을 주시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말씀은 따라가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네 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현실상에서는요 불신앙이 떠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속자로 네 시가 아니라 조카 롯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종 엘리에세 그 다음에는 여종 하갈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들을 상속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은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확정하십니다 장세기 13장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은약을 또 주시고요 장세기 15장에는 횃불 은약 주시고 장세기 17장에는요 할래 은약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끊임없이 불신앙 할 때마다 장세기 17장에는요 은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와요 특히 21절에는요 내 은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시간표까지 알려주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약 성취의 시간표가 되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셔서요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현실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능으로 체험되는 은약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노인이 된 자기 자신의 나이 100세 몸이 다 죽었다 했습니다 로마스에 보면 또 태, 사라의 태는 어떻게 해요? 90세에 이미 태도 죽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난 걸 보면서 나이가 많든 환경이 최악이든 어떤 것도 은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은약이 체험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성삼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자, 은약이 신시하신 하나님, 신묘막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정말 신묘막측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자, 표현은 뭡니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장식 21장 3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절망이고 절대 불가능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절대 가능의 은약 성취를 아브라함이 이제 체험하고 나니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은약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이름, 영원하신 여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과 시작,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월적인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영원, 그래서 뭡니까?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이러한 것들을 체험한 이후에 이 은약을 체험한 이후에 그 말씀 후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말씀 후에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테스트하는 장면이 오늘 이 22장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독자 이상을 번제로 드리라는 테스트를 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은요 은약 성취를 체험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하는 게 장세기 22장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은약의 말씀은요 현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체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이 뭡니까 니시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할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요 이삭을 바치러 주저없이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상태를요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히브리스 여러분 잘 아는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주군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한지라는 단어 이게 언어의 뜻에 보면요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다입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언약 체험이 있다 보니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 니시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이 언약은 이삭의 죽어도 이삭의 죽음에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삭을 책임질 것이라는 논리적인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언약 체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약을요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언약 체험이 계속 계속 성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고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통 현실이 하나님 말씀과 갭이 너무너무 떨어져요 왜냐하면 정반대에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은 뭐, 뭡니까 포로에서 나왔는데 성전지요라고 뭐, 살집도 없는데 성전지요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자, 보통은 다 어떻게 답니까 저도 처음에는 현실을 따라가죠 왜요 현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금방 나왔는데 이 집 포로대가 나왔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내 집도 없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산방입니다 처음부터 산학가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 했는데도 뭐고서 자,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온 동력이 있어서 또 영혼이 쓰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누굴 바꿔야 되겠습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그죠 자, 은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CVDIP 유목사님이 시 커버넌트는 미리복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임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약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암호서 3장 7절에 주의 여왁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제가 숨기는 발달장애 현장 이 사랑교회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현장을 보냈을 때는 아, 교회가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2013년도에 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제 개인과 우리 가문의 언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 그때 그 언약 속에 7천만의 사랑부 현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너무 큰 언약을 하나님이 항상 처음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거란 것 또 어디까지 가는지를 잘 모르지만 점점점 가면서 그 언약은 좁혀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실 일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은 아무나 누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다는 확정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정말 저에게는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저는 다른 데 가면 언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강단입니다 제가 따라왔던 것은요 강단이었어요 강단 저는 여기 있을지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놀랐고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 같아요 자,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을요 여러분 생명처럼 생각해야 돼요 예 생명처럼 말씀을 붙잡게 되면요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히게 됩니다 강단의 흐름과 강단의 그 시간표를 보고요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건 그냥 끝으로 알죠 절대 아니에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를 향한 계획이 숨어져 있습니다 언제 언제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지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를 했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모해야 돼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약을 받겠다고 마음이 딱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들어있습니다 강단 말씀에 생명처럼 붙잡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전달할 은약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그게 있었는데 눈에 안 모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망설임 없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수양이 보게 되었어요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수양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합니다 지금 이삭이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진 것처럼 일리의 모든 인간도요 자신이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출현으로 속아 하나님과 단절된 제 원죄의 결과입니다 이 원죄는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언약이 파괴되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불신종이 죄이고요 이 죄값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도 모르게 태어나기도 전부터 발생한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열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죄사랑 되신 그리스로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겪을 수 없는 강한 자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되신 그리스로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로이십니다 이 삼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로 체험이 바로 은약 중에 은약 체험이며 우리의 이 은약을 후대 자손들에게 대대로 2, 3, 7, 5천 종족이 누구나 다 이 은약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로를 체험하여 그리스로의 비밀을 드러내는 복음의 입군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를 통하여 네 큰 민족을 이루는 이 은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살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약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시면서 책임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후대의 은약만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후대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을만한 존재다 너 나 믿어봐라 그러면서요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신 분을 확인시켜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에서요 중요한 것은 이 은약을 후대 아브라함의 이삭과 함께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은약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이 그대로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삭 또한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변으로 은약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 은약 체험을 통해서요 일평생 평안함을 인도받았던 이 이삭은요 백배의 축복 세메근원 너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은약은 후대에 대대로요 전달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영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후손인 자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달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후대와 함께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후대를 온전하게 은약 때문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후대가 체험할 그 그리스의 은약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금요강단 말씀에 보면요 희식이야는 엄마가 믿음에 유사한 은약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희식이야의 본인은 어떻습니까 은약을 알고 자신을 누리고 유다 백성들 나라를 놓고 자기를 놓고 기도를 했지만 자기의 그 자녀 후대를 놓고는 기도하지 못했고 은약을 전달하지 못해서 최악인 문하셋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죠 자 이처럼 우리 후대의 랩런트들에게 영원하신 그리스로를 체험케하고 누리도록 기도하고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본질을 붙잡는 근본주의 근본주의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농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바로 2, 3, 7, 5천 종족 세 개의 복음화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강단이 지금 계속 흐름이 뭐니까? 희승이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희승이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아수르 그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군대 18만 5천 군대를 그 밤의 송장으로 만들었다는 영적 기도가 있습니다. 남유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기도죠. 그렇게 응답받았다 싶었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죽을 병에 걸립니다. 끊임없이 문제는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죽음의 병, 절망의 병, 질병의 병까지 완전히 뛰어넘지 않은 거죠?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저희 집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후대에 대한.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에게는 은약과 기도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절망 안 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약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송파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수많은 우리 교회 중에서요. 저희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2, 3, 7 플랫폼. 전도와 성교를 위해 달려가는 예원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여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보는 이 그리스의 비밀 맡은 자로서 현장의 영적 시급성을 보면서 망설이지 말고 듣든 안 듣든 예수는 그리스 모든 문제 해결자. 인생에 답을 주는 그리스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침 이 시절 시간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에도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으며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을 체험하여 특히 그리스를 체험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오직 그리스의 비밀을 전달하는 언약의 명문감문, 복음의 명문감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식아처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부르신는 그 기도, 벽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힘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